나오지 않아요 한가지 문법사항은 하지 않고 고등학교는 두가지 세가지가 막 섞여 나오니까 문법사항이 빠삭한 애들도 틀리는 거란 말이야 요 두 문장 틉니다 사진정리 할거에요 자 여기가자 자 John comes here. Here comes John 해가지고. John이 여기 오네 얘는 도치가 돼요. 얘는 명사잖아요 그럼 도치가 돼요 노래같은거 나올 때 무슨 그 요즘 노래같은거 here comes 뭐가 있냐 뭐 bts 이럴거 아니야 here comes bts 이런데 얘가 대명사가 되잖아요 here it comes 라 그래요 here comes John here you are here they are 이런 말 있잖아요 대명사가 되면 주어동사 웃음 나와야 되요 요 두 문장 틉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니네 중간기만고사 볼 때 그 앞에 다이알로그 할 때 이런데 이거 했었어 here we go 대명사잖아요 우리라고 하는거에 인증 대명사 아니야 here we go 그러잖아요 누가 here go we 그러니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거 아니야 그 얘기 써있는겁니다 그래서 부정호 조치까지 해결했습니다 사진정리로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붙이는거냐 페이지가 안써있네요 436 t 436에다가 붙입니다 6페이지를 붙입니다 맨 앞에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책을 이제 가볼까요 우리가 겨우 첫 페이지 끝내는데 오늘 이게 어떻게 끝나냐 노력해야죠 he never kept his promises to me 그 내부가 앞으로 나가면 부 did는 keep이 kept가 못 나가니까 여기 의무문호습 만들어서 디리키 피스 프라메스 투미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필기해 채연이 왜 몇 페이지냐고 434 밑에 가서요 이게 이정도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얘들아 나런 틀이고 큰일날 이렇게 있다고 하는 이게 중3책이라 그럴건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거에는 너무 쉬운건 하나도 없이 사실 고등학생용건 문법만 나와가지고 중학교 때 게 너무 안 돼 있어 그래서 중3걸 할까 고1걸 할까 하다가 중3걸 하되 고등학교 레벨의 자료를 붙여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 책을 선택한 거 그러나 이 출판자가 나한테 고마워야 돼 지금 도대체 몇 명이 도대체 이 책을 썼는지 몰라요 원래 잘 팔리는 책이래요 필기해라 얘들아 왜 멍 때리고 있니 빨빠 움직일 생각을 안하고 이건 사진 안 올려야지 넘어가자 사진 올릴게요 넘어가자 자 강조로 갑니다 전에 했던 것들이 이제 나와요 강조는 타픽 센텐스를 이끌거 아니니 그래서 동사의 강조 조동사도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강조두라고 불러요 써 강조두 책이 이제 막 두꺼워진게 반대편이라서 되게 불편하지 쓰기가 불편한데 기분은 좋죠 거의 끝나가니까 평생 살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끝내본 적이 없단 말이야 한 두세 달 다른 학원 다니다가 또 두세 달 또 다른 학원 다니다가 뭐 이러고 있으면서 여러 문법 책을 건드려봤지 정말로 가야겠는데 정말로 갔었다니까 정말로 갔었어 그러니까 원래 일동에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 두가 나오는데 얘는 부작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닌데 왜 나온 거냐 강조더라구요. 정말로라고 해석하면 돼요. 필기에 안되는데 뒤에 해야되는데 제리 가자 끝내야 되니까 사진정리로 가자 비강 아니 사진정리해 뭘 또 쓰니 여기다가 사진정리하면 되지 뭐 티인가요? 아 뭘 또 티인가요? 그냥 쓰는거지 뭐 근데 이거 왜 쓰나야? 티도 아닌데 너를 왜 쓰는거 아니야? 내리 가자 명사의 강조에 The very가 우리는 이걸 뭐로 배우니 The only, the very, the same 이렇게 했단 말이야 He's the very man, he's the only man He's the same man 이래서 Very 앞에 더가 나와야 된다 Same 앞에 더가 나와야 된다 Only 앞에 더가 나와야 된다 육관가에서 했었어 이거 오가냐? 관사가 바로 그 써 그럼 형용사의 애는 밑에 가볼까요? That's the book That I've been looking for all day long 하루 최인일 찾아 헤매던 그 책이다 강조하고 싶어? The very만 쓰면 된다니까 That's the very book That I've been looking for all day long 얘는 대파키 안 돼요 왜요? The only, the very, the same 서수, 최상급, all, thing으로 끝나면 대신 온다는 규칙에서 대파키 안 쓰여 있잖아 썬 이네도 얘는 대투되고 휘치도 되는데 얘는 왜 대파키 안 될까요? The only, the very, the same 가자 내리 갑니다 부정의 강조 에롤 저것도 강조인가 싶어요 You haven't changed You haven't changed at all 이게 없으면 얘도 안 바뀌었다 Since the last time I saw 우리 졸업하고 처음인데 얘도 마지막 봤을 때하고 똑같다 안 바뀌었다 구라뻑이죠 폭삭 늙었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에롤이 붙으면 전혀 안 바뀌었다 서로 믿지 않죠 아무 의미 없는 말의 성찬 애들이 뭐 설명드릴 생각 안 하고 쓰레기 나 바쁘구나 지금 왔으면 이게 다 사진 정리야 지금 하는 게 나아 아 진짜 가자 자 EDS 낼 강조 용법이 나오네요 지금 이게 강조 쪽이거든 TS에요 탑픽 센텐스에요 그러면서 ED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두부정서, 동명서, 대점 그 사이에 동괄어가 오면 진과주 용법 네모 가루며 꽉쇠가 오면 강조 용법 직업병이잖아 직업병 사진 정리해 니가 학생이면 저게 툭툭 나와야 정상 아니야? I saw Nancy in front of the hospital at an hour ago 에서 EDS댁 강조 용법으로 강조할 수 있는 게 전부 몇 개? 이것이 툴툭툭이 있으면 골고 한 번 때리든지 해야죠 저 문장에서 EDS댁 강조 용법으로 강조할 수 있는 게 전부 몇 개? 우리의 호프 우리의 호프 민지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이 아프니? 왜 이러니? 다섯 개라는 건 네 개라니? 손을 왜 봐? 다섯 개라는 건 몇 개야? 아 진짜 유민아 유민아 우리의 호프 옆에 앉아있어 손가락 세 개? 그렇죠 세 개 일 줄 알았지 이놈아 네 개야 네 개 이놈아 뒷페이지도 있어 이거 보고 세 개래요 유민이 걸렸다 아 쪽팔려 내가 못 맞췄으면 뒤로 가서 현태가 헛짓거리 하다가 욕먹었을 텐데 얘들아 봐봐 야 명사하고 부사가 강조되는 거 아니야 현태야 아이의 네모 가로 쳐 넨스의 네모 가로 쳐 아이 명사하고 부사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인프론 오브 다 하스피드 꺽쇠 쳐 언 아워로 꺽쇠 쳐 네 개야 네 개 유민아 나 책 보고 그런 건 아니지? 아 이런 생각 맞아요 보통 그래요 이리 갑니다 이도스 아이 이도스 넨스 이도스 인프론 오브 다 하스피드 뒤에는 그냥 나머지 쓰면 되는 거 아니니 이거 다 했어 우리 필기에 엄청 필기량이 많네요 네모 가로 두 개 꺽쇠 하나만 하시면 된다고 이디스 대 강조 영법의 특징은 이디스 대 이도스인데 자꾸 이디스라고 읽어 이디스 대 강조 영법이 원래 문장 아니야 걔가 날라가도 원래 문장 남잖아요 이도스 대 날라가면 뭐만 남니 아이소우 넨스 위에 문장 남는 거 아니야 넘어가자 꺽쇠 쳐 꺽쇠 쳐 의문문에 강조하자 할 때는 의문사가 복잡해 보자 이거 외우면 돼요 이거 외우면 끝이야 얘들아 저렇게 복잡하게 써있네 누가 좌안을 봤냐 이 문장에 주어는 평소문어수는 뭐냐 태균아 이거 의문문인데 평소문어수는 뭐냐 태균아 어 뭐라고 승장아 이거 평소문어수는 뭐야 정지화면이야 야 이거 평소문어수는 뭐냐고 정말 미치고 환장해 태균아 이거 평소문어수는 뭐야 후쏘 좌안이죠 야 좌쏘우면은 좌안이 누구를 봤다는 거 아니냐 누가 좌안을 봤냐 그러잖아 이게 목적인데 왜 주어로 써 누가 봤냐 좌안을 이거하냐 어떻게 그렇게 되죠 얘가 품사가 주어 명사니까 주어도 되고 의무사도 돼서 의주 동의되느냐 하냐 누가 봤냐 좌안을 이렇게 된 사명식이라고 정말 마지막 마더통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보람이 느껴진다 진짜 봐보세요 누가 좌안을 봤냐인데 도대체 어떤 자식이 봤냐고 좌안을 누구야 강조를 할 수 있다면 누가 도대체 봤냐고요 그러면 예를 봐보세요 이도수 대 강조법으로 평소문에서 이도수 대 강조법으로 이도수하고 대 사이에 후를 집어넣으면 돼요 도대체 누구야 좌안을 본 사람은 다름 아닌 후였다 이게 이제 강조법 아니야 문제는 의무원이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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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이 부분이 의무원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만 튀어나가나? 조동물음표가 앞으로 튀어나가야 될 거 아니야 Who was it?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원래 it was who였을 때 의무원 만들어보면 Who was it 아니야? Who was it that so 좌안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뜻이 붙어있는 특이한 형태가 나와요 Who was it that? 이거 입에 읽어둔다니까? 되게 중요해 이거 시험 반드시 볼거야 반드시 자주 나오나요? 아니 여기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것들 아니야 자주 나오는 것들은 다 했어 우리가 1과 4과 7과 8과 9과 그리고 14, 15과 했어 여기는 자주 나오는 데 아니야 왜 하는 건가요? 글쎄요 뭐 복잡해 왜? 저걸로 가 평생 저걸로 가 사진 정리하시고요 넘어가자 생략 가자 동동되는 부분은 생략한대요 이 정도 갔으면 정말 거의 다 끝난 거다 뿌듯하다 라고 하다가 어떤 놈이 존 소 후 이래가지고 확 맛이 가네요 I went to the ants house and I helped her paint the house 이렇게 되어있는데 얘는 등이 접속하자 다음에 I가 똑같잖아요 동일주가 생략하는 거잖아 이거 분사구멍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여기 잊지도 않은 아이를 살려내가지고 우리가 보통 and help 이렇게 나가잖아요 잊지도 않은 아이를 살려낸 다음에 and 찍고 싶고 I 찍고 싶고 help하고 뭐하고 연결하냐 태균아? 너의 쪽팔림을 씻어줄 마지막 기회다 help하고 뭐하고 연결해? 어? 멘트하고 연결하는 거죠 연결해서 시동 해가지고 and 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뭐로 바뀌면 되는 거야 태균아 쟤 삐졌나봐 쟤 뭐 쓰면 돼 여기 house 다음에 helping helping 쓰면 되잖아 그래 그렇게 웃어 너 삐졌나봐 너 삐졌나봐 긴장했잖아 저기가 확 그냥 남자애가 그런 거 가지고 삐져 가자 동일주어 생략이에요 내리갑니다 a bird 필기해서 내려가자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birds in the bush인데 birds 안 나와요 우리 속담에 올 때 이거 안 나와요 그래서 발음도 깔끔하게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two in the bush 이란 다음에 two birds in the bush 똑같은데 뭐하러 쓰냐 이거야 얜 T예요 왜 속담이잖아요 이게 부시가 수풀이에요 수풀 속에 두 마리의 가치를 가지는 게 뭐야 내 손안에 있는 한 마리라고요 내가 이거 예를 들 때마다 뭐를 아냐 TV를 아빠랑 보고 있는데 여자 딸애가 아빠랑 TV를 벗고 있는데 TV에 보면 되게 잘생긴 차은우 뭐 이런 애가 나와요 아 너무 잘생겼다 막 아빠 저 차은우 되게 잘생겼지 뭐 이렇게 하지만 네 옆에 있는 아빠는 차은우보다 객관적으로 객관적이죠 객관적으로 못생길 수도 있지만 차은우는 수풀 속에 있는 두 마리란 말이에요 걔가 너한테 뭘 해주는데 하지만 네 옆에 있는 네 아빠는 에브리띵을 해주잖아 네 아빠를 더 소중히 여겨야죠 두 마리 세 마리 백 마리 세 마리 소용없어 내가 갖고 있는 한 마리가 더 소중한 거야 뭐 이런 말입니다 갑시다 수미는 극장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공포영화인가 난 나가기 싫었다 쓰기 싫다 이거야 사진정리 하자 이거야 얘는 밑에다가 동그라미하고 대부정사 P 150만 쓰자 거기 했어요 if you want to use my 컴퓨터 뭐였지 그 다음에 그거 아니었냐? 150에 뭐 있냐? 컴퓨터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기억에 대부정사 P 150만 쓰자 you may use my 컴퓨터 if you want to 아 이거구나 use my 컴퓨터 쓸 필요 없다 이거 아니니 아 이거 어떻게 기억이 나지 웃기고 있네 수업하기 전에 미리 봐놓고선 아닙니다 가자 대부정사라고 굳이 뭐하러 다 쓰냐 이거야 가자 이거 좋네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문에 나와 이런 거 some war for the manager's new system 어떤 놈들은 행사 아닌가요? 아니 동사 비동사 앞에 있으면 이게 주어야겠지 야 봐봐라 여기 many가 쓰여 있어도 명사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뭐였다 이렇게 된다니까 many만 쓰여 있는데 그게 왜 명사예요? 행사 아니에요? 그렇게 써요 그냥 many people 안 쓰고 some 어떤 사람들은 찬성했다 반대는 뭐야? against네 볼까요? some war for the manager's new system에 찬성했었다 some against it 동사가 없어요 절거절인데 end도 없어요 그냥 막 가자는 거야 뭐 비문법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일 갑니다 my friend jimmy found the answer easily but i couldn't 응 굳이 쓸 필요 없잖니 나는 발근하지 못했다 날아간다 날아간다 사진정리한다 뭐야 question from the audienc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몇 형수냐? 몇 형수? 유민아 몇 형수? 너 알아서 나 쳐다본 거 아니야? 손가락 그쵸? 4형수 쳐 얘가 밑줄 쳐 디오야 디오 아이오 어딨어 유민아? 아이오 어딨어 형태야? 아이오 얘가 아이오잖아 쉬 밑에 아이오 써 봐봐 그니까 우리가 이거를 능력트로 바꾸면 somebody asked her unexpected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민재야? 여기 있던 her가 주어가 돼야 수종태가 되잖아요 얘가 아이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여자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린 뭘 해야 되냐면 수요지가 생략된다는 말을 하는데 앞에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게 어떠냔 말이야 분사구문을 만들면 어떻겠냐? 승정아 그쵸?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분사구 구가 될 거니까 접속사가 필요 없네요 접속사 문장에서 무슨 일하니? 태균아 그쵸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건데 얘가 좀 있어 분사구문 되니까 제일 먼저 생략하잖아요 그래서 웬 찍고 주어는 같으니까 찍고 워즈하고 워즈하고 연결해서 시동이니까 빙 쓰고 돼지꼬리 땡겨서 날라가요 시동 테라 그럼 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게 원래인데 어떤 일이 벌어져? 왜는 살려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접속사가 부활한 분사구문 해가지고 적분이라고 부르는 거 했지 이거 필기 필기 찍음에 저거 와 저거 끝내겠네 속담 못하겠네 속담은 다 같이 하던가 봐 저뿐이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냐 놀래냐 민지역을 쳐다보냐 그래도 애들이 참 이 책 끝나가니까 얘기했잖아 참 모질게 돼 있는데도 어떻게 참 버티고 이렇게 왔어 니네가 처음에 내가 대충 했으면 니네가 다 날라갔거나 공부 안 한 사태로 계속 왔을 거 아니야 니네가 뭐 본지 몇 달이나 됐다고 내가 니네 싫어하고 싫다고 자르려고 했겠냐 가자 다른 거 다 똑같네요 와일 테이킹이 될 테고 이프 프리가 될 테고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많이 봅니다 여긴 봐봐라 여기 앞에 생각된 게 뭘까요 현태야 현태 너 야 또 안 보인다 안경 안 끼고 왔다고 너 확대한다 너 안 보인다고 확 그냥 여기 뭐가 생각된 거야 현태야 너나 네 옆에 있는 놀이나 똑같은 놀이든 도람이 넘친다 진짜 그래도 한가닥 집에 가서 치킨 먹어야지 치킨 시키라고 하겠네 니네 끝나면 수업 끝이 걸어 좀 수업 받아 헛소리 좀 하지 마요 뭐 생각된 거야 민지야 유 그렇지 확대해도 안 보이고 색 그래서 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문에 주어니까 유인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유가 있대니까 같은 거라니까 사진 정리합시다 아 참 쓸데없는 거 하고 있대요 강탄문에서 주어 동사 생각된다 What a confusing question How thoughtful 안 써도 돼요 얘는 사려깊은이죠 컨시더러블은 뭐니 태균어 왜 오늘 나만 갖고 난리야 짜증나 컨시더러블은 뭐야 야 너네 진짜 특강 두 번 들은 애들 맞구나 와 기만맞다 진짜 집에 가 찾아서 뜻 써놔 컨시더러블 뜻이 뭐야 유민아 너 한 패벌이었니 쟤네랑 와 승정아 컨시더러블 뜻 뭐야 민지야 최현아 최현아 너가 얘기하면 나머지 다 정말 엄청 상당한 이라는 뜻 있잖아 상당한 그쵸 예 그렇죠 얘는 사려깊은 얘는 상당한 내려가자 Do you know 그러니까 얘는 Do you know the name of the tree Which is standing in front of the beach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미션 impossible 이잖아요 The person who was hit by the motorcycle was taken to the hospital Right away 동사처럼 보이는 게 하나 둘 두 개 있으면 보통 뒤에 있게 정동사야 그런 거 했었어 얘는 또 생략이 될 수 있죠 미션 Which is impossible 다 했던 거예요 사진 정리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자 그 다음은 속담인데요 속담은 막 급하게 할 거 아니고요 웬만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속담을 다음 주 월요일날 하면서 최종 마무리하면서 모의고사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숙제 적어보도록 합시다 찍어 공유 침 1 1 6 1 감사합니다.